안녕하십니까 유치님 여러분 오늘은 일제강제동원역사 영상공모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강제동원이란 일제가 아시아태평양전쟁을 수행하기 위해서 물자를 동원한 정책을 의미합니다. 강제동원의 유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인동원, 군무원동원, 노무자동원, 위안부동원이 있습니다. 아들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기르기 위한 기림의 날에 대한 그림을 잘 그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늘 기르고 기억해야 합니다. 기림의 날이 있지요. 순창의 향가마을에 있는 향가터널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마을에 전북의 쌀을 수탈할 목적으로 벌인 철로공사의 결과로 생겨난 것이 향가터널입니다. 향가터널은 일제강제동원의 뼈아픈 역사를 간직하고 있습니다. 섬진강가의 향가마을입니다. 섬진강을 끼고 아름다운 마을인 향가마을입니다. 이곳에도 일제강제동원의 역사가 뼈아프게 새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하고 후대에 전해야 합니다. 섬진강의 물줄기가 보이시지요. 그날의 모든 역사를 기억하고 있는 물줄기입니다. 향가마을을 걷다보면 아름다운 마을과 어울리지 않는 향가터널을 보게 됩니다. 일제가 전쟁을 수행하기 위하여 전북의 쌀을 수탈할 목적으로 터널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옥출산이라는 아름다운 산의 중앙을 뚫어 터널을 만들었지요. 이곳에 강제동원된 많은 인력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일제가 저지른 강제동원의 역사를 잘 기억하고 뼈아프게 후대에 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